형님 정연아 이 옷을 구구나네 구구나네 세미나의 세미나 섹세스 선정입니다 네 all group에 저희 숍케이스 되게 중요하게 꿀맛 저감 내가 대단한 걸 맞습니다 세명해서 스키태가 참 중요하고 세 명이래. 딱 또 하필 조용한 세 명이잖아. 그렇죠. 여기 가야죠. 네? 아 네. 너무 고유하고 여기서 고유합니다. 사일러스. 고유한다. 어 어쨌든 다른 느낌으로 돌아온 세미나 누가 저로 잘 어울냐고요? 저요. 처음이야. 네? 다른 느낌으로 돌아온 게 없어서 처음이야. 세정, 미나, 나영을 그냥 말한 거였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무대가 공개가 되기 전에 팬분들한테 먼저 선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 방송이 나오기 전에. 근데 팬분들이 다들 다행히 반응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도 이제 산옥을 여러 번 하잖아요. 할 때만 뒤돌아 있을 때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그래서 세미나 무대 잘 끝난 다음에 이제 루비 하기 전에는 너무 신나가지고 루비도 좋습니다. 이러고 등장했어요. 근데 다들 역시나 루비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루비파 세미나파 갈릴 것 같아요. 루비가 더 좋다. 세미나파. 모습으로 동행식으로 갈릴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헤어, 메이크업 샘 등에도 갈릴 것 같아요. 아 난 루비가 더 좋은데? 그럴 때에는 그냥 저희 앨범을 사서 둘 다 들으면 됩니다. 꽤 좋아요. 오늘 첫 공개를 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항상 이 쇼케이스 자리는 정말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쇼케이스 전날 밤마다 이렇게 너무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에 잠을 설치는데 오늘도 역시 떨립니다. 많이 떨리세요? 이번 활동에 일단 각오라던가 목표 중에 개인적으로 하나는 애들이 그대로인데 잘 걷다 이런 얘기를 너무 잘 듣고 싶어요. 서핑몰 부르는 애들 잘 성장했네 이 말을 듣는 게 이번 구구단 세미나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시원한 여름 저희 노래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구단 세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다이어트 먹을래요. 이건 새우 다이어트하고 새우는 원래 살이 안 찌잖아요. 심지어 풍불러까지 살이 안 찌는 건데 이렇게 좋은 조합이 없으신데요. 물론 최고의 다이어트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다 먹어요. 고구마 감자 다이어트하시잖아요. 우리가 나오자마자 민희 언니가 스밍중 크크크 이렇게 인생을 보내셨던 귀여워. 귀엽죠. 그리고 이렇게 본방사수 귀엽죠 멤버들 역시 다들 의리가 있어. 근데 우리는 저희 목표가 있어요 사실. 재밌게 무대하는 거 맞아요. 근데 진짜 세미나랑 무비학교 누가 나오면 나랑 신이 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도 다들 중독성이 있다고 너무 재밌다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가까워지는 시간에 있으시면 얼마 앞지 않았습니다. 파이팅! 다들 조심하세요. 우리 세미나 분단이 언제 스스로 갈지 몰라요. 캬착 캬착! 캬착 캬착! 세미나 세미나는 세미나에 세미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고잉! 비행기.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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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가 이륙을 Scale Conf염 그런데 여러분도 탑승하셨기 때문에 폭염 못 내리셨습니다. 이제 이륙을 했고 착륙지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씨처럼 이번 주, 다음 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내식 드시고 싶으시면 돈 내셔야 됩니다. 5, 2, 3, 9, 4 첫방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곧 얼마 뒤에 다시 쇼챔 그 다음 방송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는 열심히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응원해준 단짝들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분명 오늘 처음 슬로건을 받아서 응원을 한 것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큰 소리를 응원해주시는 단짝들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그럼 내일도 봐요. 안녕. 개구리 빗다리. 여러분은 제가 어제 제가 누워서 졸았더니 부워버렸어요. 오늘 첫방 이틀차인데 누우면 안되잖아요. 근데 어제 화보 촬영할 때 선생님께 알려주신 TV이 있어요. 귀를 먼저 하고 아 난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기에 터를 눌러주면 나 앞서야겠습니다. 앞으로만 시도하고 있나요? 이게 너무 요새니까 너무 많아. 보십시오, 여러분. 혀를 눌르시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두키가 빠졌어. 언니, 이따 밥 뭐 먹을 거예요? 은우야! 아니, 아까 형정매주님이 애들 방금 뭐지 뭐 이래 이러고 물어봤어요. 쇼챔은 하나... 도시락? 도시락. 오랜만에 쇼챔이었어요. 언니, 쇼챔은 신전이죠? 아! 알지. 모두 박수를 치더라! 심지어 비과지 온다고요? 아,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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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같은데. 오늘은 신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전을 위하여! 저 어묵튀김. 신전 김밥. 치즈 잔뜩 들어와. 또 다른 다이어트의 시장입니다. 이거는 찹쌀 다이어트이고, 매점이 허리까지 맞추다. 해물을 이제, 해물만 먹으면 잘 빠지는 거예요. 어? 원래 매운 거 자극이 들어가면, 다이어트에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샐랑샐랑이었는데, 할라켓을 추가하면, 좀 공복감을 채워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매운 떡. 나 젤리를 좋아하고, 젤리 공주예요. 언니, 얘는 누구예요? 상어예요? 그럼 나는 상어가 제일 세니까, 상어 모아야겠다. 그럼 내가 상어보다 센 거잖아. 네, 역시. 한 마디. 이제 2구역의, 1인자는 나다. 귀엽죠, 민아? 발상 2구역. 우리는, 우리는 막 이러고 놀았는데, 복수하러 했구나! 막 이랬는데, 민아 너무 귀엽잖아. 상어를 입으면, 내가 슬치겠지? 이랬잖아. 귀여워. 귀여워. 상어과 바다의 1인자니까, 이런 거, 귀여워. 진짜 귀여워. 넌 태초 귀여워. 나 그러면, 민아 안 걸고, 민아 안 걸까. 그러면 아름다운 눈에서, 돼요. 다시 하나, 둘, 셋. ASMR 인터뷰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가장 드시고 싶은 메뉴가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지금 입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쌈이요. 아니 왜냐면, 저 떨려서. 보쌈. 약간, 족발? 족발? 보쌈. 저는 그 해물볶음면. 약간 방금까지 입맛이 없다고. 해물볶음면. 아니면, 햄버거. 햄버거. 아, 햄버거 끌린다. 그럼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거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일단, 꼬바로. 말할 때마다 바뀌어. 단절인데? 말할 때마다 바뀌어. 어,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네. 밥 안 먹었어요? 각각적인 내용을 안 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차에서, 이제, 팥빙수에 우유 넣어가지고, 엄청 잘, 웅거웅거 드시던데. 저기, 죄송한데, 디저트를 지금 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엄연히, 엄청난 실수세요 지금. 그건 밥에 대한 모독이라고. 나 지금 중식도 먹고 싶어요. 탕수? 탕수? 찹쌀 탕수. 전 사실 지금 삼계탕이 너무 먹고 싶어요. 삼계탕? 삼계탕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백숙이 너무 먹고 싶다고. 삼계탕은? 몸보신 해야죠. 삼계탕은, 자고로 그 안에 들은 찹쌀이? 어이, 예헤이. 자, 삼계탕을, 로우 삼행시, 삼. 안녕하세요. 삼계탕의, 세미나. 개. 계속 보고 싶으시다고요? 생. 아 알지? 아니, 아니, 아니. 삼. 삼계탕의 매력, 세미나를. 개. 계속 보고 싶으시다고요? 탕. 탕수 시켜주세요. 야, 나 나, 나 재미있지? 자, 삼. 삼계탕 한그릇 먹고 가실래예? 개. 개 넌 날 따라야겠다 왜? 뭐라고 하는데? 삼계탕 너 이녀석 개 개 섞어라 탕 탕 탕 삼계탕 오늘 그녀가 졸립니다 자 그럼 민아 삼 삼 삼 오 말하면 뭐하나 삼 삼 오 말하면 뭐하나 이건 뭐하나 계속해서 세미나 봐야지 탕 탕 탕 탕수육 먹고도 봐야지 너니까 봐주는 줄 알아 이것은 뮤직뱅크 배치 현장입니다 저희는 컴백 인터뷰를 마치고 금방을 기다리는 중 아직 리허설, 루비 리허설 남았어요 오늘의 리허설 컬러는 노랑 노랑 블루 옐로와 블루가 맞았습니다 시원한 오 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상옥하는데 갑자기 너무 환호성을 크게 해주셔가지고 감동받았어요 너무 신나게 봤어요 사실 리허설 때는 틀렸는데 본방송 때는 캣샵이 잘 안 틀렸어요 반짝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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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뮤직비디오 때 입었던 의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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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세트 너무 좋다고 세트 너무 좋다고 아 표정을 시켰어요 레몬사인 어 붕 타카타카 네 뭔지 아시겠죠? 붕 타카타카 아 아니 그 장난이 있는데 이거를 세미나 버전으로 핑크로 만들었거든요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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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단 세미나에 화분을 대고신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비를 리허설하고 왔어요 우리한테 약 30분 뒤에 본방송을 한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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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으시죠? 너무 멋있으세요 하 이거 사실 너무 나와서 네 같이 하셔서 같이 하세요 오늘은 언니들 거 저희 애들 11시까지 마무리해주세요 맞아요 근데 내 음식을 지금 한숨이랑 입맛을 쳐서 지경 안 먹으려고요 벌써 일주일 쉬었어요? 제가 일주일 쉬었어요 반짝들 일주일 만에 목이 쉬는 분들도 많고 맞아 맞아 열정적으로 먹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일주도 화이팅했으니까 남은 화이팅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많이 소리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분들이 소리 질러주면 신나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다음에도 세미나의 세미나의 컴퓨터의 컴퓨터의 아 언니 우리도 화이팅 이런 거 정하면 돼요 그래미 나랑 이렇게 하면 하는 거 아니야? 저 바로 우리 나 twitter règ Open select especially Craigsaw 그렇다고 다 형 rendre calcul APPLAUSE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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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화이팅!